국민프로듀서님들 아이컨택 파이팅 아 이거 눈이 아프구나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끝인 것 같아요 끝입니다 국민프로듀서 여러분 아이컨택 파이트 와우 아름다우시네요 아 맞다 국민프로듀서님 아이컨택 파이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위예와의 19살 안혁섭이에요 진짜 근데 어떻게 사람이 눈을 안 감을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정말 잔인한 게임이죠 아 근데 제가 진짜 근데 제가 지금 소프트렌즈를 껴가지고 어 다른 분들보다 조금 눈을 오래 뜰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사실 지금 좀 많이 불안해요 벌써부터 막 감기려고 그러고 아 진짜 어떤 분이 이런 룰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아 잔인한 것 같아요 어 제가 어 제가 그 뭐지 어 제가 지금 약간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많이 맹맹한데 어 나중에 무대 설 때는 꾀꼬리같이 맑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만들테니까 어 이해 좀 해주시고 제가 이 프로그램 나오려고 제 부족한 부분이 뒤따따 많은데 하나하나 고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람이 되고 어 프로그램의 마지막에는 꼭 왕관을 쓸 멋쟁이가 될테니까 어 형섭이 기대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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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시고 어 투표 많이 많이 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 벌써부터 살짝 눈이 감기려고 하는데 지금은 약간 그 한계치를 넘어선 것 같아요 네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아 지금 약간 가창력을 뽐낸건 아닌데 아 지금 제가 약간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어 아 여러분 저 눈 진짜 오랫동안 안 감죠 왜냐면 제가 렌즈를 꼈기 때문이에요 아 근데 이거 근데 너무 약간 이미지 확 깨는 거 아니죠 이게 프로그램 나오면서 최대한 이렇게 양전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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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렉스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다보니까 약간 제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어 아직 제가 약간 노래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랩도 그렇고 약간 여러모로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할테니까 꼭 지켜봐주세요 어 그리고 지금 우리 아빠 엄마 그리고 동생도 보고싶고 어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많이 보고싶은데 어 항상 많이 많이 보고싶은데 근데 어 이겨내려고 진짜 보고싶지만 많이 참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꼭 저는 멋진 가수가 되는게 꿈입니다 항상 연습실에만 오래 항상 연습실에만 땀을 흘리면서 계속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더 해봤자 뭔가 아 더해도 아 모르겠어요 그냥 아 더해도 지금 약간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빗물이 주르륵 주륵 아 모르겠어요 약간 지금 눈물 나올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 보고 울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럼 안녕 국민 프로듀서님들 아이컨택 파이트 안녕하세요 정글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프로듀서님들 아이컨택 파이트 안녕하세요 저는 이효진이고요 아 반갑습니다 이름 반갑습니다 국민 프로듀서님들 아이컨택 파이트 국민 프로듀서님들 아이컨택 파이트 국민 프로듀서님들 아이컨택 파이트 아 진짜 어이없어 아 제가 한 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거 말하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국민 프로듀서님들 아이컨택 파이트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우울어 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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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 우울어 아이컨택 파이트 막 puedo 나보다 더 했다 그래도 공민 프로듀서님 아이커텍 파이팅 아이커텍 파이팅 네 끝입니다 끝이에요? 네